러시아군이 현지시간 4일 우크라이나 서부도시 르비우를 공습해 7명이 숨지고 최소 6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안드리 사도비 르비우 시장은 시내 중심과 주택이 50채 이상 파괴되고 의료시설 2곳과 학교 2곳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르비우의 군수산업시설을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로 공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동부 크리비리흐와 수도 키유 외곽 등에 밤새 미사일 13발을 쏘고 드론 29발을 날렸다고 보도했습니다.